이 땅의 나라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또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의 삭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대가도 노력도 변명도 공소시효도 통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숨지 말고 힘써 하나님 앞에 다위처럼 철저하게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말고 속히 아버지께 돌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